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프리티 에스 파파에요 엄마님 오늘 여기 왜 하셨어요? 네 여기는 플레이즈 라운지인데요 체력 훈련을 위해서 왔어요 체력 훈련이요? 네 오늘 신나게 놀면서 체력 훈련을 하도록 할게요 꼭 눌러주세요 고고 미끄럼틀을 몇번 타는거에요? 재밌어요? 재밌어요? 네 어때요? 너무 좋아 진짜 운동도 되는거 같고 네 체력도 되게 잘 올라오는거 같아요 학과보다 체력이 더 좋은거 같아요 네 체력 퀘스트 미션은 코끼리 코 세 번 하신 다음에 저 위쪽 누가 먼저 내려갔다 오는지 네네 준비 시작 꼭 택니다 클립 클립 택니다 패스가 이렇게 자, 두 번째 미션은 이 사각형을 먼저 도시는 분이 이기시는 건데요. 저 주황색 단상에 먼저 올라가셔야 됩니다. 프리티 애쓰더가 먼저 올라갔습니다. 이번 미션도 프리티 애쓰더 슛! 파파, 체력 좀 더 키워야겠어요. 안 힘들어요? 네! 이건 뭐예요? 우와, 이거 완전 재밌어 보여요. 우와, 이거 운동 되는데요? 다리 운동? 파이콩콩은 먹이가 다른 것 같아요. 파파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? 스파게티가 맛있어요. 스파게티요? 프리티 애쓰더는요? 덮밥? 다 맛있어요. 마마는 이거 샐러드!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샐러드 한번 맛보세요. 가자, 아! 아! 음! 우와, 진짜 신선해요! 이렇게 많이 먹어요? 네! 우와! 최고예요?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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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거 먹고 또 열심히 놀 거죠? 네, 네! 많이 드세요! 엄청 잘 먹네요! 안 무서워요? 안 무서워요? 네! 안 무서워요! 안 무서워요? 저희는 저기 내부에서 눈이 뭐야? 고마워! 쓸모가 난 Gon구야! 음 으 으 으 으 으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플레이즈에 왔는데 오늘 어떻게 체력 훈련이 잘 됐나요? 네! 어, 몸이 잘 취득하고 재밌었어요. 아, 그래요? 학과는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겨울방학 때 많이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겠다.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오늘의 미션은 성공한 거네요. 좋은 밤 잘 보내세요. 런 프리티에서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런 Lit